카메라를 당겨서 학대를 해보니까 빈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 한겨울에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논에 보면 지금 듬성듬성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 지게에 날라서 일일이 논에 뿌려놓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랭킷스쿨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북한을 보기 위해서는 또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을 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북한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야 북한을 제대로 좀 보고 연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새를 찍는 큰 렌즈를 하나 갖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다니면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본 북한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출된 장면이죠. 외부에서 평양에 가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늘 기관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곳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사진을 찍으면 연출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속사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실상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참 또 재밌죠. 뒤에 따라오던 여성의 손을 이끌고 여성이 아까 군대장으로 보는 사람을 술에 태웠습니다. 태워서 끌고 가는 모습인데.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입니다. 한강 너머로 지금 북한의 마을이 보이고 있는데 선전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항해도 계풍군 지역인데요. 지금 아주 큰 건물이 하나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북한의 모든 마을에 있는 문화해관 건물인데 여기에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쓰여 있고 마을 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보이고 있네요. 북한의 어느 마을에 찍어도 항상 똑같은 모습들이 있는 곳인데 쌀로서 우리 혁명을 보유하자라는 구호가 있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옆에 건물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주의 혁명연구실이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북한 주민의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전형적인 북한 마을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옆에는 학교 건물이 있고 지금 영생탑이 아주 자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옆으로 지금 나무가 다 베어져서 밭을 경작했는데 이 앞쪽에 지금 초소가 하나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철조망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벙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반쯤 잠기게 되는데 손에 도끼도 들고 있고 또 곶갱이도 들고 있는데 아마 벙커 작업을 지금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된 건 2000년도인데요.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에 촬영을 한 겁니다. 최근까지 제가 중국에서 북한의 모습을 찍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마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특히 중국이 작년 여름에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이 큰 렌즈를 갖고 북중 국경을 촬영하는 건 간첩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저는 또 그 전에 중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진을 찍고 또 탈북민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중국에서 추방이 됐고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북한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북중 국경에 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갈 수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중국 사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방될 때 그 잠깐 동안 경험했던 순간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어디를 가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갈 때 입국 심사, 출국 심사를 받을 때 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중국은 추방을 한 번에 시키지 않습니다. 몇 번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친 증거를 모아놓고 명확해졌을 때 추방을 시키는데 중국에 제가 추방되기 전에 들어갈 때마다 늘 그런 사인은 있었죠. 국할 때 시간이 굉장히 길다든지 또는 타북을 입은 공안이 따라온다든지 또는 호텔까지 와서 심지어 건물 검색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사진을 찍고 가다 보면 검문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현장에서 적발돼서 카메라나 이런 걸 다 압수당하고 또 이 영상 사진이나 같은 걸 다 삭제당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런 거 이제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추방까지 됐죠. 이게 추방이 되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들어오지 말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안 해줘요. 명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비자의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 이게 이제 다예요. 비자의 목적은 저는 관광사업 이렇게 이제 복수비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들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 이 한마디고 언제까지 못 들어온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추방되면 최소 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참 지금 가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 가운데 북한을 다녀왔다. 이런 썸네일로 나오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리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중국 단동에 가서 촬영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던데 사실 그거는 북한에 다녀온 게 아니죠. 제가 촬영한 곳은 중국 단동에서 바라보는 신의주뿐만 아니고 1400km를 가면서 직접 찍은 영상들입니다. 중국 단동에서 출발해서 제일 위쪽인 중국 훈춘까지 국경을 따라서 쭉 가면서 다 촬영을 했고 또 가다 보면 북한 마을이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그냥 다 찾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개척을 한 겁니다. 가다가 조금만 길이 있으면 무조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 잘 공개되지 않은 마을도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막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영상들 대부분 다 사실 그거는 좀 과장된 겁니다. 북한을 다녀온 게 아니고요. 중국 도문이라는 곳에 가면 북한의 남양과 다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 다리의 3분의 1 지점까지 예전에 갈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갑니다. 관광객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중국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갈 때는 그 다리 3분의 1 지점에 가서 발 한 발 이렇게 건초놓고 야 나 지금 북한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는 누구나 관광객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제가 간 곳은 제가 개척한 길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유튜버들이 공개하고 있는 곳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이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는데 그 신이죠 압록강이 유람선을 타고 북한을 촬영하는 정도이죠. 제가 간 곳은 정말 그야말로 철조망이 다 쳐져 있는, 놓여져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2중, 3중의 철책이 있고 제가 숲이 가려지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철조망을 넘어서서 들어갔고 또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북한을 보려면 어쨌든 강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산 위에서 숨어서 찍거나 강을 따라가면서 갔는데 가다가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민가 같은 그런 곳에 자다 보면 밤에 북한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또 밤에 공안이 찾아와서 너 왜 왔냐? 어떤 목적이냐? 카메라 이렇게 검색하고 막 그러는데 카메라 자체가 있는 것은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몇 번 신원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일단 범죄지는 않으니까 중국 현재 공안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미행을 하거나 감시를 하게 되죠. 제가 목숨 걸고 찍어온 사진이다, 영상이다 이렇게까지 좀 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위험했던 찰나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 영상과 사진 중에서 가장 처참한 장면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제가 바라본 모든 장면들이 다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떠가서 생활한다라는 거 말하면 믿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강의에 가서 북한 주민들이 우물에서 물을 떠가고 있고 심지어는 한겨울의 군인들도 이렇게 우물이나 강변에 나와서 물을 떠가서 생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생활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영하 30도가 되는 추위 정확하게 차량에 있는 온도계가 바깥 외부 온도를 영하 28도를 가리켰어요. 그러면 체감 온도는 더 춥겠죠. 그런 곳에서 북한 여성이 빨래를 하고 물을 길러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트럭에 실려서 일을 하러 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방과 후 활동, 농촌 체험 활동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고향이 북한이신 탈북민들이 계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북한에 있을 때 농촌 동원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탈북민들이 야, 북한 사람 중에 농촌 동원 안 갔다 온 사람도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농촌 동원이 바로 아이들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이나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밭에서 일을 하거나 한여름에도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제분을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가 한여름에 트랙에 태워서 일을 하러 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난리 나겠죠? 저는 북한 인권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북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찍었는데 가장 정말 마음이 아픈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이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이 아이의 눈을 한번 제대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 아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낚시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그냥 나무 가지에 낚시바늘 하나를 달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 목에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죠. 이 물고기가 오늘 이 아이 가족들의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이 아이의 눈망울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막 북한의 처참한 상황들 굶주리고 뼈가 항상한 그런 모습들에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은 늘상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아이의 눈망울이 지금 북한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참 죄송하고 미안했던 것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중국에서 잡히면 또 가는 교화소도 있어요. 그게 북한 인권의 전형적인 침해 현장인데 그런 장소들을 영상에 사진에 잡을 수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오히려 정말 북한 인권을 이 사진을 통해서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장면들을 기록에 담지 못했으면서 북한 인권을 사진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게 오히려 좀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정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이런 교화소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의 관심을 모아야 할 때이죠. 제가 2019년에 추방이 돼서 지금까지 한 4년 정도가 흘렀죠. 2019년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벌써 4년, 5년 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북한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5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달라졌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찍어온 사진들을 제가 탈북민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탈북민이 탈북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2019년에 마지막으로 찍어온 영상과 사진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물론 달라진 거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인데 제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철책이 하나밖에 없죠. 2019년에. 그런데 최근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또는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2중, 3중의 철체망을 지금 채우고 있어요. 이런 건 정말 달라질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건 정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북한이고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과 사진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이 사사 방문자이거나 또는 북한의 무역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그 중국 단동에 가시면요. 늘 신이주가 보이는 관광장소에서만 자꾸 유튜버들이 촬영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다른 장소들을 가면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왜 쉽게 볼 수 있냐면 물론 지금은 많이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다녔던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기 이전 상황이었어요.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2019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다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그 전에는 가면 북한 노동자들이나 북한에서 나온 무역상들 심지어는 사사 방문자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주민들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친지 방문을 온 겁니다. 물론 제한은 있어요. 50대, 60대 정도의 여성들에 한해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중국에 친지가 있으면 가족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잠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무역상들이 있는데 북한도 물건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공식 무역상들이 단둥에 와서 물건을 삽니다. 이걸 가지고 신의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단둥은 북한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창고와도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국 단둥에 도매상이 있는 쇼핑몰에 가면 북한 무역상들이 넘쳐났어요. 그런 사람들과 제가 직접 접촉을 해서 인터뷰하기도 했고 또 중국에는 탈북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탈북자예요. 근데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한국까지 오지 못하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지금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북한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북한 주민들을 또 접촉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일반인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보면 아주 인기 있는 북한 관련 컨텐츠 등에 북한 식당 방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와 거기 가서 북한 주민 만나서 북한에 갈 뻔했어요. 북한에 납치될 뻔했어요. 막 이렇게 또 과장하는데 그거 솔직히 또 너무 과장이거든요. 그 정도 아니고 북한 식당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신분은 북한 사람이지만 그곳은 누구나 관광객이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니까 아 제가 북한 갔다 왔어요. 북한 주민 만났어요. 알겠죠. 너무 과장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사람과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100명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 책입니다. 최초로 사실 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합니다. 매년마다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직접 가서 북한 주민 100명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사사방문자 또 무역화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보면 통일은 언제 될 것 같냐라는 질문도 있고 또 통일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냐 이런 질문도 있고 심지어는 이때가 김정은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북한 내에 남한 영상물의 확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남한 영상물 영화나 드라마, 케이팝이 북한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총일부에서 발간하는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나 인권보고서 이런 자료에 대해 보면 탈북민의 증언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고 다 증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100명을 만났던 시기가 2015년 정확히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데 그때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북한에서 봤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잘 미들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가서 직접 북한 주민을 만나서 물어보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북한 주민을 중국에서 만나서 쉽지 않죠. 만날 때 007 작전처럼 그렇게 만납니다.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또 전화와서 장소를 변경하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첫 질문부터 북한의 핵무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죠. 절대 인터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국 단둥이는 한국 방송이 잘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만난 장소에서 일부러 이렇게 남한 방송을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한국 드라마 내용이잖아요. 이걸 또 본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천국의 계단 북한에 있을 때 봤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봤다고 얘기하는 남한 영상물이 바로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최지우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 드라마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그런데 여기 유행어도 있어요.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뭐 남한 가면 다 그런 사람 갈 것이다. 특히 북한 여성분들 남한 가면 다 송승환 같은 뭐 그런 남자 있을 것이다. 이러고 이제 왔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자 어쨌든 그때 제가 만났던 주제는 북한에서 어떤 남한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는가. 이게 큰 주제였죠.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처음 등장한 게 2012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서 연구한 게 2015년입니다. 굉장히 초창기죠. 김정은이 그때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30대 초반이었죠.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뭔가 이 조선이 바뀔 것 같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 그 젊은 뭐 예수인 같은 애가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교육받을 때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 뒤에 존칭을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주민이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은 이미 중국에 나와서 남한의 상황을 접하게 된 것. 북한이 사유지 지상 낙원이 아니고 남조선이 썩고 병든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자기들이 경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예수인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모란봉 악단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디즈니 캐릭터가 무대에 등장하고 쇼팬치에 막 그 북한의 걸그룹 같은 여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죠. 그 모란봉 악단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등장한 게 김정은과 같이 2012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모란봉 악단 보니까 이건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그건 다 말짱 헛것이었죠. 북한의 김정은 결코 기억개방하지 않았고 모란봉 악단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음악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참 실망인데 김정은 정권 변해야 되겠죠. 제가 북한에 이제 갈 수 없고 그다음 할 수 없어서 북중 국경 갔는데 중국에서 또 추방됐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러시아를 가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사실 중국에 이 훈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훈춘 지역에 방천이라는 곳에 가면 삼각지대라고 해서 러시아, 북한, 중국이 다 보이는 장소가 있어요. 이 두망강에 철교까지 보이는데 저는 지금까지 중국 방천에서 러시아를 봤잖아요. 근데 반대로 러시아를 가서 반대로 중국과 북한을 본 거예요. 여기에 핫산이라는 곳인데 여기까지 제가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엄격히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이게 좀 지금 아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러시아도 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러시아는 제가 국경을 보러 간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는 아프리카 국가에까지 해외 파괴 노동자를 보냅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지만 이 해외 파괴 노동자들의 좀 성격이 다른데 러시아에 가면요. 러시아에서는 건설 노동자들로 나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다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상황들로 보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어디를 가나 건설장에서는 다 북한 노동자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극동지역에 아직까지도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가서 이들과 접촉을 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또 조사를 하게 됐는데 다녀와서 제가 또 러시아에서 군단을 만났습니다. 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제가 러시아에서 만났던 북한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과 실태가 고소함이 담겨져 있는데 북중 국경에서는 정말 연출되지 않은 북한의 모습을 그냥 제가 촬영하면 됐지만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걸 영상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담아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분의 철저한 신변을 저희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조그마한 단서도 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책을 냈을까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파괴노동자들을요. 이 단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해외에서 24시간 정말 잠도 자지 않고 한 4시간 5시간 자고 건설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 돈을 다 국가에 그냥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365일을 일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금의 기준이 아니라 조그마한 돈 정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충성의 외화벌이로 지금 나와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북한을 연구하고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좀 국경을 열어주고 거기에 촬영하는 게 뭐 자기들 나라에 크게 문제라고 그걸 그렇게 막 단속하고 추방하고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 러시아의 상황에서도 제가 또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코로나 기간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했죠. 서해 5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는 북한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심지어 연평도에서 북한의 섬까지 4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제도라는 섬에는 김정은도 직접 왔다 간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막 북중 국경처럼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한 당국의 어떤 선전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의 이 정책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사진을 제가 찍으러 갔죠. 그런데 찍고 나오다가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찾게 된 겁니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이 해양 쓰레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해양 쓰레기 중국에서 떠내려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북한 상품 포장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북한 것인지 잘 모르겠죠. 저는 중국을 여러 번 다니면서 북한 물건들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채의 쓰레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끼는 쓰레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사바늘입니다. 한강 모래밭에서 주사바늘 찾기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주사바늘을 주웠어요. 그런데 이 주사바늘이 북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포장지를 뜯지 않은 거예요. 완제품인 겁니다. 이게 떠내려온 거예요. 참 놀랍게도 서해안에 가서 북한 쓰레기를 주우면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들어가서 주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가 져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해안가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가면 밤새 쓰레기가 또 밀려와 있습니다. 이 주사바늘은 그렇게 주운 거거든요. 정말 북한에서 야 이런 주사바늘까지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 흔한 거죠. 그렇지만 이 바닷가 그 해안가에서 주사바늘 한 개를 찾았다라는 거에 굉장히 제가 채의 쓰레기로 평가하고 있고 제가 또 하나 이 채의 쓰레기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포장지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코카콜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이 포장지 보시면 이게 진짜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에 흰색 그리고 폰트는 완전히 코카콜라예요. 여러분들 코카콜라를 뭘로 만드는지 원료 모르시죠? 재료. 뭐 코카나무 잎 정도 만든다고 알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 카피에서 짝통으로 만든 코카콜라에는 주원료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북한이 드디어 코카콜라의 재료의 비밀을 밝혀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다 덮였어요. 그래서 이 눈밭을 헤치면서 찾아낸 게 바로 이 코카콜라 포장지인데 마침 이 날은 저희가 언론팀과 같이 갔어요. 또 우리 탈북민 한 분과 같이 갔는데 이 탈북민이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야 북한에서 코카콜라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코카콜라 제가 아끼는 제 쓰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 서양이나 여기에서 쓰레기를 줍는 건 모든 활동들이 다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지뢰죠. 특히 북한에서 파도가 밀려오거나 태풍 이후에 쓰레기가 많은데 그때 되면 유실 지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도 있지만 연평도 백룡도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요새화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매설해놨던 지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하고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이제 갔지만 점점 갈수록 정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모르고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럴 때는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5분 대기조가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뢰 지역에 누가 민간인이 와서 막 뭔가를 죽고 있으니까 이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했죠. 처음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군부대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절대 제가 군인들 괴롭히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막 5분 대기조 출동했다니까 왜 군인들에게 민폐 끼쳤냐 이렇게 이제 저 비난하시던데 그건 처음에 모르고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가면 이제 제가 왔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십니다. 심지어 제가 연평 부대에 강의를 하러 갔잖아요. 부대장님이 저 초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평 부대원들에게 북한의 현 실태 그리고 우리 안보 상황 그리고 쓰레기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획까지 주셔가지고 저는 연평도, 병령도, 해병대 분들이 너무 정말 친근하고 아주 정겹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 해병대 화이팅입니다. 사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북한을 가면 제일 좋겠죠.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는 서해안 지역에 이렇게 위험한 지대까지 가는 이유는 북한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북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와 같은 주장을 하면 학계에서 왕따입니다. 아니 왜 북한 학자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통일을 얘기를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북한을 보려고 하는 이유 연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까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들을 부담을 안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는 북한을 정말 대한민국으로서 그렇게 통일이 되어서 그렇게 가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북한 문제에 관심 두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북한 체제가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관심을 함께 모아할 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을 함께